음악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40페이지 제2장 동사의 시제 단문독회를 할 자리죠 여러가지 시제 예를 들자면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시제 등이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 Much will be done if we do but try No one knows what one can do till one has tried And few try their best until they have been forced to If only I could do such and such, size despondent youth But nothing gets done if one only wishes Much will be done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If we do but try do와 but의 각각 동그라미 여기서 but는 only 의미죠 그리고 조동사 do는 강조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do, does, did, plus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만들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죠 따라서 여기서 do는 try를 강조하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try 정말로 노력만 한다면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No one knows what one can do One은 일반인을 가리키는 부정 대문사니까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Till one has tried 자신이 노력을 해볼 때까지는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용하죠 따라서 실제로는 We'll have tried을 써야 하는데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냥 had tried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시절을 사용한 거죠 And few tried their best Few 거의 무마하는 사람은 없다 준 부정하죠 여기 few는 명사로 few people 이렇습니다 Try their best의 동그라미 Try one's best는 Do one's best 즉 최선을 다하다 이렇으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Until they have been false to Have been false to 동그라미 쳐 보세요 False 혹은 Compelled A2 부정사하게 되면 A를 2이하 하도록 강요하다 혹은 A를 강제로 2이하 하도록 하다 이렇다 따라서 수동형 B-false 2 부정사 혹은 B-compelled 2 부정사하게 되면 2이하 하도록 강요당하다 혹은 억지로 2이하하다 이렇다 이것이 현재 완료 시절을 왔죠 이것도 바로 앞서 설명한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용법이죠 그리고 여기 2는 대부정사로 Try their best가 중국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강요당할 때까지는 즉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까지는 If only I could do such and such Such and such 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문장은 이 문장은 Could do 이런 식으로 가장 꼭 과거인데 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의 주절 How happy I would be 뒤에 생각되는 거죠 Size The disbanded youth Size의 동그라미 sigh 한숨 쉬다 그 다음 Disbanded 하면 의기소치만 낚시만 이렇으니까 낚시만 젊은이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한숨만 쉰다 But 그러나 Nothing gets done Get done의 동그라미 Get done 하면 이루어지다 이렇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If one only wishes 그가 단지 원하기만 해서는 노력이나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바란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결국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시도해본다는 의미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Which is most related to the above paragraph Which is most related to the above paragraph Be related to the above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지 않으니까 어느 것이 윗글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제죠 즉 윗글의 내용에 해당되는 속담을 찾는 문제죠 동그라미 1번 Sour grapes 신포도 이솝우아에 나오는 말이죠 여우가 높이 달리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몇 번 시도해보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리해서 따먹을 수 없자 어차피 따봤자 쉬어서 못 먹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다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신포도는 억지 지기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동그라미 2번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은 은빛 라이닝을 갖고 있다 라이닝은 원래 옷이나 커튼의 안감이란 뜻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안쪽과 바깥쪽에 경계를 의미하니까 어떤 구름이라도 은빛 경계선이 있다 즉 어떤 구름도 그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괴로움이는 반면에는 즐거움도 있다는 의미죠 동그라미 3번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소코라테스 간 유명한 말이죠 동그라미 4번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If nothing is ventured Nothing is gained 이런 형태가 취약된 거죠 Ventured의 동그라미 Venture 하면 타동사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하다 즉 모험을 하다 이렇으니까 어떤 것도 모험이 되지 않으면 즉 어떤 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으면 Nothing is gained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즉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이런 의미의 영어 속담이죠 동그라미 5번 Speak of the devil 원래 뒤에 And he shall appear 이런 말이 생각되어 있죠 Devil 악마라는 뜻이니까 악마에 대해 얘기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날 것이다 즉 우리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뜻이죠 본문에서 글쓴이는 노력하지 않고 단지 원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4번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이것이 되겠죠 다음 영자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충고하는 내용이니까 주어로 일반인을 가리키는 유어를 쓰고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를 사용해보죠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try one's best를 이용해보죠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은 무슨 일에 있었으나 혹은 어떤 일이 있으나 이렇지니까 in everything 또는 in anything 어느 정도 좋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보면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 you should try your best in everything 혹은 you should try your best in anything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you should try your best in everything you should try your best in anything 다음 2번으로 갑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즉 태구 쪽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the tide has abd and float tide 조수 abd과 float의 동그라미 abd 조수가 빠지다 썰물을 의미하고 flow 조수가 밀려들다 밀물을 의미하죠 즉 바닷물은 나가고 들어왔다 즉 썰물과 밀물이 있어 왔다 여기서 현재 원래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동작을 의미하죠 from the beginning of time 태구 쪽부터 light has followed darkness 빛은 어둠을 따라왔고 즉 어둠 다음에는 빛이 왔고 spring winter life death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죽음 다음에는 생명이 왔다 spring과 winter 사이에 또 life와 death 사이에는 각각 has followed라는 동사가 중복을 피해 생각되었죠 the earth and all in the boundless universe boundless endless unlimited unlimited 이렇듯이니까 끝없는 무한한 이렇듯이겠죠 지구와 끝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move 움직인다 with ease of a bird in flight and the rhythm of its song with ease of의 동그라미 with ease of의 동그라미 ease의 명상이니까 쉽거나 편안하게 가르치죠 따라서 with ease of 뭐뭐 하게 되면 of 이하처럼 쉽게 of 이하처럼 편안하게 혹은 of 이하처럼 부드럽게 이렇듯이죠 in flight는 날고 있는 이렇듯이니까 날고 있는 새처럼 쉽게 그리고 the rhythm of its song 이 뜻은 새를 가르치니까 그 새의 노래의 리듬처럼 부드럽게 다시 영역해보면 지구와 이 끝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날고 있는 새처럼 그리고 그 새의 노래의 리듬처럼 부드럽게 move 움직인다 여기서 move라는 동사를 현재 시절에 쓴 까당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고척부터 지금까지 조수가 있어 왔고 빛과 어둠이 교체되고 또 겨울이 오면 그 다음 봄이 오고 또 죽음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윗글의 메인 아이디어 즉 주제냐 동그라미 1번 the ab and the flow 썰물과 밀물 즉 조수의 간만 또는 비주긴 표현으로 흥했다 쇠퇴했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의미에 영구성세라는 의미로 쓰이죠 동그라미 2번 life and death 삶과 죽음 동그라미 3번 the change of season 계절의 변화 동그라미 4번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 우주의 메커니즘 즉 우주의 섭리를 말하죠 동그라미 5번 the alternation of light and darkness alternation 교대, 교체 이렇지니까 빛과 어둠의 교체 본문은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를 설명하는 글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4번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 우주의 메커니즘 이것이 되겠네요 다음 영자 그는 인생의 영구성세를 경험했다 경험하다는 experience라는 동사를 쓸 수 있고 go through라는 수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영구성세라는 것은 많은 것도 포함되니까 즉 고통도 포함한 것이니까 go through를 써보죠 go through는 주로 좋지 않은 일을 겪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의 영구성세는 본문에서 나온 the ab and flow 이걸 이용해 the ab and flow of life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면 그는 경험을 했다 경험의 현지 반려를 이용해 he has gone through 인생의 영구성세를 the ab and flow of life he has gone through the ab and flow of life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No.3 My heart was sad for her sake For her sake의 동그라미 For one's sake 하면 누구누구를 위해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죠 My heart 내 마음은 For her sake 그녀 때문에 sad 슬펐다 And though I had ceased to love her had ceased to love 의 동그라미 cease to 부정사 또는 cease I and 하면은 stop I and 같은 말로 뭐 뭐 하는 것을 중지하다 그만두다 이렇으니까 그리고 비록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중지했지만 비록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즉 비록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I found no cancellation cancellation의 동그라미 위로하다 위안하다 이렇지 console의 명상이니까 위로 위안 즉 comfort 또는 silence 또는 relief 이런 말하고 같은 뜻이죠 나는 아무런 위안을 찾지 못했다 사랑을 중지한 일이 위안을 못 찾는 일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대과거 즉 had ceased 이런 식으로 과거관리 시를 사용하겠죠 A painful sense of emptiness sense of emptiness 공허감 이렇지니까 고통스러운 공허감이 had replaced the bitter anguish of before anguish 모진 고통 이렇지니까 이전의 쓰라린 고통을 had replaced 대신했다 즉 지난 날의 쓰라린 고통 대신에 괴로운 공허감이 왔다 여기 before는 부사가 전처 of의 목조가 된 특수한 경우죠 and it was perhaps even harder to bear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bear 했으니까 참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even은 비교해볼 강제는 부사로 훨씬 이런 말이고 bear는 endure 참다 견뎌 이런 뜻이죠 love may go and memory yet remain memory 다음에 may가 중복을 생각했죠 사랑은 가버릴지 모르지만 즉 사랑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추억은 yet 여전히 남을지 모른다 여기 yet드는 still의 뜻이죠 still memory may go 추억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and 그래도 relief even then may not come relief 위안 안도감 앞에서 나온 cancellation하고 같은 뜻이죠 위안은 심지어 그때도 오지 않을지 모른다 이 문장에서 조종사 may는 추측의 의미죠 너무 괴로운 사랑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공허감이 사랑의 괴론보다 오히려 더 참기 어려웠다는 어떤 남자의 독백이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writer 1. nothing could relieve him of his sadness caused Bayer 2. the sense of emptiness was perhaps more unbearable than the distress previously brought about Bayer 3. his sadness didn't debate even after he fell out of love with her 4. he could not give up his love for her though he thought he'd cease to love her 5. love may go but the memory lingers on and relief is slow in coming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떤 것이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writer 글쓴이 와 일치하지 않는가 즉 글쓴이의 의도 하고 다른 문장을 고른 문제죠 동그라미 1번 nothing could relieve him of his sadness relieve of 동그라미 relieve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이런 말이니까 아무것도 그에게서 그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called by her 그녀로 인해 약이 된 즉 그녀로 인해 생긴 정리하면 아무것도 그에게서 그녀로 인해 생긴 그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글쓴이 있는 본문에서 그녀를 사랑하기를 중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혀 위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본문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1번 The sense of emptiness 공허감은 Was perhaps more unbearable unbearable 하게 되면 unendurable 또는 intolerable 즉 참을 수 없는 이렇으니까 아마도 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Then the distress previously brought about by her distress 슬픔 고통 previously 이전에 그 다음 brought about 동그라미 bring about 는 called 즉 뭐뭐를 이야기하다 이렇으니까 전에 그녀로 인해 약이 된 슬픔보다 정리하면 공허감은 전에 그녀로 인해 생긴 슬픔보다 아마 더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글쓴이 있는 본문에서 지난 날에 쓰라린 고뇌 대신에 공허감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더 참기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역시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동그라미 3번 His sadness didn't abate abate의 동그라미 abate 하면 자동사로 lesson 혹은 decrease 즉 줄다 감소하다 이렇죠 그의 슬픔은 줄지 않았다 즉 가라앉지 않았다 Even after he fell out of love with her fell out of의 동그라미 fall out of 모험 하면 give up 또는 abandon 즉 모험어를 버리다 이런 의미죠 심지어 그가 그녀와의 사랑을 버린 후에도 정리하면 그의 슬픔은 그가 그녀와의 사랑을 버린 후에 조차도 줄어들지 않았다 역시 맞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4번 He could not give up his love for her 그는 그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give up 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 Though he thought he had ceased to love her 비록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를 그만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은 본문에서 없었죠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5번 Love may go 사랑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but the memory lingers on lingers on 동그라미 lingers on 하면 부사 on 계속의 의미를 가짐으로 계속 머무르다 이렇으니까 추억은 계속 머무르고 즉 오래가고 and relief is slow in coming 위안은 오는데 느리다 본문에서 사랑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추억은 계속 남고 추억은 없을지 모르지만 위안은 그때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입니다 다음 한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어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한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 이것이 되겠죠 짝사랑은 한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므로 unrequited 일방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짝사랑은 his unrequited love 그런데 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이니까 뒤에 전사 for를 연결해 his unrequited love for married woman 이렇게 되죠 이것이 주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give라는 동사를 쓰고 참을 수 없는 한 것은 unbearable 고통은 본문에서 나온 anguish 를 쓰면 되겠죠 문장을 연결해 보면 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은 his unrequited love for married woman 그에게 주었다 gave him 견딜 수 없는 고통을 unbearable anguish his unrequited love for married woman gave him unbearable anguish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is unrequited love for a married woman gave him unbearable anguish 다음 4번으로 갑니다 number 4 there was once a beggar who had tried many ways to get money at last he thought he would pretend to be dumb now one day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passed by he went up to the beggar and asked him suddenly how long have you been dumb the beggar was taken by surprise and quite forgot that he was dumb he answered quickly oh ever since i was born sir there was once a beggar 옛날에 한 거지가 있었다 who had tried many ways to get money 돈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써봤던 who 이하는 관계대명사 절로 a beggar을 추적하고 있죠 그리고 had tried라는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에 오는 시점까지 경험을 나타낸 거죠 at last 마침내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had known과 by sight의 동그라미 no 누구누구 by sight가 누구누구의 얼굴을 알고 있다 안면이 있다 이렇지니까 그 거지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한 신사가 had know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은 거지가 벙어리 흉낼 얘기로 결심한 그 시점 이전부터 거지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passed by 옆을 지나갔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ow 그런데 one day 어느 날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그 거지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한 신사가 passed by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he went up to the beggar 그는 거지한테 들어가서 and asked him suddenly 그에게 갑자기 물었다 how long have you been done 얼마나 오랫동안 벙어리였죠 즉 벙어리가 된 지 얼마나 되었죠 the beggar was taken by surprise was taken by surprise의 동그라미 be taken by surprise 불씨의 습격을 받다 예를 들으니까 그 거지는 불씨의 습격을 받아서 즉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and quite forgot that he was dumb 그가 벙어리라는 것을 quite forgot 까맣게 잊었다 quite는 동사 forgot 의미를 강조는 강조부사로 사용된 거죠 he answered quickly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oh ever since I would born sir ever since 하면 뭐뭐한 이유로 쭉 이름이니까 오 선생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인데요 갑작스러운 신사의 질문에 자기가 벙어리인 것처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다고 대답한 거지 얘기가 아주 재밌죠 유머가 넘치는 글이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죠 어떤 것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가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윗글이 오저를 동그라미 1번 informative 지식을 주는 정보를 주는 또는 유익한 동그라미 2번 sentimental 감상적인 동그라미 3번 sarcastic 빈정거리는 통자적인 동그라미 4번 humorous 웃기는 동그라미 5번 instructive 교훈적인 웃기는 재미있는 글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humorous가 되겠네요 다음 영자 나는 그 사람의 얼굴만 알고 있다 본문에서 누구누구의 얼굴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know someone by sight 이런 표현이 나왔죠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의 얼굴만 알고 있다 I know him only by sigh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know him only by sight 다음 5번으로 갑니다 number 5 I once met a woman who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said that she would never feel free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overty possessions she maintained made one a slave and one became their servant and not their master I once met a woman 나는 옛날에 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 who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앞뒤에 comma가 있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삽입구죠 따라서 who said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having been left with의 동그라미 be left with 뭐뭐 하면 뭐뭐를 물려봤다 상속하다 즉 inherited죠 분사 구문 having been yeah는 having pp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완료 분사 구문으로 주절의 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의미하죠 의미상 a fortune 즉 큰 재산을 비록 상속받았지만 이런 양보의 분사 구문이죠 양보의 부서자로 바꿔보면 though she had been left with a fortune 이런 식이 되겠죠 said that that the year라고 말했다 she would never feel free feel free 마음이 편해지다 자유로운 기분이 되다 이렇으니까 그녀는 결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다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roperty had gotten rid of의 동그라미 get rid of 뭐뭐를 없애다 처분하다 즉 dispose of 또는 eliminate 이렇듯이요 그녀가 her property 자기의 재산을 다 없앨 때까지는 후로 시작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일까지 걸리고 있죠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비록 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roperty 자신의 재산을 다 없앨 때까지는 she would never feel free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said 말했던 오우먼 한 부인을 나는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다 possessions she maintained possessions와 maintained의 동그라미 possession은 소위라는 뜻인데 possessions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쓰이는 재산 혹은 소위물 다른 말로 하자면 property 또는 belonging 이름이 변하죠 maintain 주장하다 이렇으니까 재산은 혹은 소유물은 그녀가 주장하기를 주절 she maintained가 문장 중간에 삽입된 거죠 made one a slave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여기서 one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죠 and one became their servant and not their master 사람은 their servant 그들이 하연이 되지 not their master 그들의 주인을 못된다 즉 사람은 소유물이 하연이 되지 주인을 못된다고 she maintained 그녀는 주장했다 possessions가 복수로 취입되기 때문에 their로 받은 거죠 made와 becam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 다 과거행이 쓰인 것은 주절의 동사가 maintained 이런 식으로 과거행이기 때문에 시제일치의 과거행이 된 거죠 우리말 속담에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한다는 말이 있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노예가 되는 것은 동서양을 막란하고 모든 인간이 공통된 속성인 것 같죠 자기 재산이 없어질까봐 늘 불안해하는 억만장자보다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평반 소심이니 더 행복할지도 모르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1. it seems that the woman inherited a large sum of money 2. the woman was very delighted to inherit a lot of money 3. she was not as comfortable as she used to be after a fortune was handed down to her 4. she thought that possessions only led to the restriction of one's freedom 5. she did not want to be a slave to money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어느 것이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가 동그라미 1번 it seems that 뭐 뭐 인 것 같다 the woman inherited a large sum of money 그 여자는 많은 액수의 돈을 상속 받았던 것 같다 본문에서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많은 돈을 물리 받은 것이 맞죠 맞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the woman was very delighted 그 여자는 매우 기뻤다 to inherit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상속 받아 그 돈을 다 없을 때까지는 결코 마음이 편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으니까 많은 돈을 상속 받아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 알 수 없겠죠 틀린 내용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3번 she was not as comfortable as she used to be she used to be 그녀는 과거만큼 comfortable 편하지는 않았다 after a fortune was handed down to her 큰 재산이 그녀에게 물려준 후에 즉 큰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그녀는 여자만큼 편하지가 않았다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was handed down to의 동그라미 hand down a to b 하면 a를 b에게 물려주다 이것하고 비슷한 말로 bequeath a to be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반드시 죽은 후에 유산으로 a를 b에게 물려주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4번 she thought that 그녀는 대띠이라고 생각했다 possessions only led to the restriction of one's freedom led to의 동그라미 lead to 뭐뭐 하면 뭐뭐에 이르다 이렇듯해서 결국 몸을 가져오다 이렇듯하고 restriction은 제한 한정 이렇듯하니까 재산은 혹은 소유물은 사람의 자유의 제한에 이를 뿐이다 결국 사람의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뿐이다 즉 결국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역시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동그라미 5번 she did not want to be a slave to money 그녀는 돈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았다 그녀는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맞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2번 뿐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다음 영자 그는 돈 문제로 그 차를 처분해야 했다 먼저 처분하다 하는 것은 없애다는 뜻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get rid of를 이용해 보죠 그 다음 돈 문제로 하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뭐뭐 때문에 because of, owing to, due to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due to라는 표현을 써보고 돈 문제는 money problems 이렇게 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 혹은 재정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financial problems 이런 표현을 써보죠 따라서 돈 문제 때문에 due to financial problems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는 그 차를 처분해야 했다 he had to get rid of the car 돈 문제로 즉 돈 문제 때문에 due to financial problems he had to get rid of the car due to financial problems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had to get rid of the car due to financial problems 단문독회 5번 용작을 끝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시도록 하죠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 철저히 한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단문독회 6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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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